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회복은 앞당겼지만 국내 백신 개발사들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임상 대상자가 백신 미접종자인데 지원자를 구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는 개발사는 모두 3곳. 이들 업체 모두 아직 목표 임상자 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임상자가 없어 백신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 일부 개발사들은 추가접종, 부스터샷 전용 백신으로 개발 방향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정부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스터샷 임상에는 접종 완료자도 참여 가능한 만큼 임상 모집에 대한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해 부스터샷 전용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부스터샷에 쓰이는 백신은 임상 3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제품인 만큼 부스터샷 전용 백신 개발엔 새 임상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없는 부스터샷 임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해외 규제기관들과도 논의를 막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후발 주자들. 기존엔 없던 가이드라인인 만큼 당국이 내놓을 해결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